요새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나마 어제 토요일에 문제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경제부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한 기자,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 불이 났는데 카카오 모든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고 필수 소통 수단이자 개인 인증 수단으로까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. 저희가 뭐 사진 찍어서 보낼 때도 카카오로 보내고 돈 보낼 때도 선물 보낼 때도 다 카카오로 보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렇게 쓰다 보니 온라인 수강 신청할 때나 쇼핑몰 가입할 때도 신분 확인용으로 카카오 인증을 받습니다. 또 카카오가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벌인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진 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카카오 기반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생활 전반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? 네, 그렇습니다. 쇼핑, 배달 등 많은 플랫폼 사업자가 있지만 쇼핑몰 하나 안 되면 그거 안 쓰면 그만이고 배달 안 되면 또 다른 배달앱 쓰면 그만입니다. 하지만 카카오는 가입 정보 하나로 은행 업무에서부터 택시 부르는 것까지 워낙 쓰임새가 많다 보니 뭐 이거 하나 막히면 다른 게 다 막혀버리는 구조인 겁니다. 자, 이런 구조라면 안전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카카오 전체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해 놓고선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현재는 뭐 국가기관통신망이나 도로, 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카카오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이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카카오가 가입 정보 하나로 문화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 어느 정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잘 들었습니다.